10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제가 오늘 오전에 쇼츠 동영상으로 올렸었는데 풀이 과정을 근데 제가 쇼츠 동영상에서 했던 풀이 보다 더 빠르고 간단한 풀이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GX는 AX 제곱 플러스 24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식에다가 이 식에 X에 4를 넣으면 8이 나온다고 처음에 주어져 있습니다. A는 상수고요. 그러면 그럴 때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냐 하는 걸 묻는 건데 저는 쇼츠 영상에 풀이해서 A값을 구하고자 노력해서 A값을 구한 뒤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핵심은 이 X제곱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A값을 구할 필요도 없이 정답이 1, 2초 안에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함수의 X자리에 4를 넣었을 때 4는 제곱이 되기 때문에 16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A 곱하기 16 더하기 24가 8이란 것인데 마이너스 4를 만약에 여기 X에 대입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제곱도 마찬가지 16이니까 16A 플러스 24가 됩니다. 그러면 16A 플러스 24는 이미 8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A값을 다시 구할 필요가 없이 G-4는 G 함수의 X값의 마이너스 4를 넣은 것은 16A 플러스 24니까 어? 8이네? 하면서 바로 정답을 체크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A값이 상수인 것만 알고 A값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이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다 이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10번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